이윤, 이윤. 이윤은 어떠냐? 어쩐지 느낌이. 잠이 온다? 잠을 자려거든. 네 방에 가서 자더라. 발을 내고 그래. 살려야 합니다. 최선을 다할 뿐, 성냥. 너의 곁에 있어도 되는지, 떠나야 하는지. 응, 지드리네. 싸게 싸게 올라가, 덤벙대다가 그거 흘리지 말고. 네 몸은 관하재산이야. 또 한 번 다쳤다가 내 손에 죽는 줄 알아. 같이 당겨와, 발목 조심하고. 넌 웬일이야? 등록을 봐야겠다. 등록? 천우산에서 벌어진 사건과 관할 사건. 전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다 적어놓는겨. 내가 그거 적느라고 내가 밤샐 때가 한두 번이. 아니 근데 그걸 왜 보겠다는겨?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. 아이고, 이래서 내가 곁을 안 두는겨. 좀 친해졌다 하면. 나는 말이야, 공과 사가 분명한 사람이야. 그거 쉰 소리 말고 가. 나 지금... 아니 근데... 자아가 등록을 무엇이 하는지? 그 귀한 말을 훔치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? 죄송하게 됐습니다. 자아가 됐다.